안녕하세요 골쌤 기타의 골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곡은 아이유의 라일락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요즘 지난 겨울 힘들었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패턴들 잘 보시고요. 오늘 걸로 충분히 만드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의 키는 플랫이 한계인 F키 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진행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차분히 보시면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는 코드입니다. B플랫 코드 중요한 포인트는 B플랫을 진행을 할 때 이 파워 코드 진행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A파트에서 베이스라인만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만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뮤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진행입니다. A마이나 똑같은 진행으로 반음이 떨어지면 A마이나가 되겠죠. 그리고 D마이나 D마이나 진행 이후에 다시 D마이나를 하위 코드로 한번 잡아주게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B플랫 메이저 7 이 때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요. 1번 손가락의 역할 자체가 6번 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뮤투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G마이너스 7 아까처럼 1번 손가락이 6번 줄 제외하고 나머지는 뮤투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4,3,2번 줄은 2,3,4번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A마이너스 7입니다. 그대로 5번 프레스로 가면 되겠죠. 다음으로 D마이너스 7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A마이너스 7과 D마이너스 7은요. 다른 코드 폼도 나옵니다. 첫 번째 A마이너스 7 다음으로 D마이너스 7 일단은 6번과 5번 줄이 뮤투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C 슬래시 D입니다. C코드에서 2번, 3번 손가락으로 띵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6번과 5번 줄은 뮤투를 시키셔야 돼요.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B플랫 다음 진행입니다. D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B플랫 메이저 7 B플랫 메이저 7 코드 폼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천천히 리듬과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기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송폼 노래의 순서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장에 처음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인트로 4마디입니다. 인트로 4마디 진행을 할 때요. 그냥 B플랫 한마디씩 오는 표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C 그 다음 D마이너 두 박자 두 박자 자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첫 번째 노래 진행에서 기타의 리그 멜로디 라인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멜로디 라인에 맞추어서 조금 진행을 하였는데요. 뒷부분에 16분음표 4개 쪼개는 거는 조금 타이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박자 1과 2 정도까지만 멜로디 라인을 카피를 해줬습니다. 잘 보시면 이런 진행입니다. 4번 줄에 10프렛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원, 이, 앤, 따 따, 으, 따 이해되셨죠? 원, 이, 앤, 아 그 다음 진행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연결하면은 개이름상으로는 도와 레 그리고 파까지 쓰인 거거든요. 이 멜로디 라인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진행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 기다리고 이거를 세 마디 진행하시면 돼요. 4, 이, 앤, 아 그 다음 네 번째 마디에서는 첫 번째 박자만 진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 이, 앤, 아 3, 앤에서 A마니나가 들어오면 되는데요. A마니나를 이렇게 잡겠죠? 연결하면 1, 이, 앤, 아 2, 이, 앤, 아 3, 이, 앤, 아 4, 이, 앤, 아 여기까지 진행이에요. 수사상의 다음 진행은 인트로 진행 이후에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여기서는 베이스라인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코드 설명드릴 때 B플렛을 이런 파워코드 진행으로 설명드렸었죠?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디에서 D마이나 파워코드 한번 진행한 이후에 그 다음 풀코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8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앤, 아 3, 앤, 아 4, 앤, 아 3, 앤, 아 4, E, 앤, 아 앤, 아 3, 앤, 아 4, E, 앤, 아 3, 앤, 아 4, E, 앤, 아 3, 앤, 아 3, 앤, 아 4, E, 앤, 아 3, 앤, 아 2, E, 앤, 아 풀코드 잡고 3, E, 앤, 아 4, E, 앤, 아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요 코드톤과 스크래치 노트를 적절히 배합하는 거예요 X자 표시 있는 부분이 스크래치 노트라는 거거든요 잽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행이 되어지는 패턴에서는 리듬이 1-E-N-A, 2-E-N-A, 그리고 3 치시고 나머지는 코드톤이에요 그리고 네번째 없이도 4 치시고 스크래치 제가 코드톤을 잘 말씀드렸는데요 코드톤, 스크래치 톤 X자 표시가 스크래치 톤입니다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4 2-E-N-A, 3-4 3-4 3-4 3-4 3-4 그 다음에 한마디 그대로 보내시면 되겠죠 다음 진행은 C 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여기서부터 리듬이 조금 더 잘게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진행이 되어지는 패턴은 이런 리듬이에요 1-E-N-A, 2-E-N, 3-E-N-A, 4-E-N-A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드가 한마디 두개씩 나오기 때문에 2-E-N 박자의 앞에 박자의 코드가 당겨지는 싱코베이션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번째 마디에는 드럼 머신이 두두두두 16분 앞에 4개를 쪼갔던 것을 이런 스크래치 사운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C 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4 1-E-N-A, 2-E-N-A, 3-E-N-A, 4-E-N-A 1-E-N-A, 2-E-N-A, 3-E-N, 4-E-N-A, 4-E-N-A 다음 진행은 D 파트 8마디 진행 인데요 앞에 패턴과는 리듬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포인트 전에 클리셰로 한마디 섹션 부위가 있는데요 거기는 요렇게 진행을 할 거에요 D 파트 여담바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서 1, 2, 3, E, N, 4, E, N 그 다음마디는 2, 3, 4 그대로 보내시면 돼요 다음 진행은 A 파트가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D 파트 충분히 빌더 시킨 다음에 약간 2절 느낌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가 달라지는데요 앞에 패턴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행만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마디는 쉼표에요 1, 2, 3, 4 다시 아까처럼 3, 4 A마이너 3, D로 3, 4 B블렛 3, 4 3, 4, 3, 4, 3, 4 여기서도 그 다음에 2위에나 풀코드 잡고 다음 진행은 그대로 B 파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앞에 패턴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천천히 여담바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3, 4 3, 4, T마이너 7 3, 2, 3, 2, 3, 4 E나 다시 B플랫매이저 7 3, 4, 3, 4 그 다음에 A마이너 7 적극 두 각자에요 1, E, 1, 2, E, 1, 3, 4 그 다음만에 온음 쉼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4 다음 진행은 C파트에 반복하신 이후에 다시 D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해요. 그 다음에 브릿지 부분 E파트로 가는데요. 여기서는 온음표와 반박듯이 땡겨지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진행을 보여드려볼게요. 3, 4 2, 3, 4, G-7 1, 2 여기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A-7 그 다음 C-D 1, 2 E-7 그리고 B플랫 메이저7을 이렇게 한 번 더 잡을 거예요. 3, 4 1, E, N, 2, E 3, N, 4, N, 1, E, N, 2, E 3, N, 4, N, E, N 그 다음 2, 3 그 다음에 N 마지막 진행은 C파트 8마디 그리고 D파트 16마디에서 총 24마디 진행인데요. 앞에 진행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특별한 설명보다는 천천히 처음부터까지 다 보여드려볼게요. C파트 D파트에서 총 24마디 진행입니다. 3, 4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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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